네 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쿠자의 주방 채널이 많이 성장했나 봐요 드디어 제 채널에도 멤버십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고요 그걸 누르면 제가 설정한 일정 금액을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고 결제해주시면 제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멤버십 가입 회원분들께만 이런저런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헌데 저는 그냥 지금처럼 구독,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따라서 멤버십에 차별화된 특별한 혜택을 약속드리기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영상과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멤버십에 가입해야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이런 것들을 약속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저런 특별한 혜택 없이 좋은 맘으로 쿠자 채널에 가입 후원해주시면 가입자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쁜 쿠자펜 이모티콘과 배지가 자동 부여되고 진행 후 비공개 처리되는 라이브 영상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후원은 앞으로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특별한 혜택을 위함이 아닌 쿠자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신다는 마음으로 가입 후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과 맛있는 레시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